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도 하지만 사랑 않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살 사람만 정대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결혼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알 순 없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하지만 둘이 아닌 하지만 둘이 아닌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사는 사람만 통째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사는 사람만 통째로 사는 인생 힘들어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며 한평생은